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시켜드릴 그 한 종목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윤 전문가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지난 11일에 헬릭스미스 저희 한 8% 수익 챙겼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헬릭스미스는 그동안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이제 골드마을삭스와 1대1 미팅이 나온다고 하면서 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홀딩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요? 오늘은 인트롬바이오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오 업체고요. 좀 여러분들 생소하실 거예요. 슈퍼박테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주로 항생제 관련죠. 항생제. 항생제라는 거는 모든 감염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처방을 받는 그런 약제인데요. 인트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것도 기존의 항생제처럼 균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균을 직접적으로 사멸시키는 그런 작용을 가진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퍼박테리아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들이 연간에 2만 명에 3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슈퍼박테리아가 굉장히 큰 문제로 이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 그런 종류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런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 제품이 쌀 200이라는 제품인데요. 스위스 로이반트사라고 유명한 제약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과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그 규모는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인트롬바이오의 시가총액이 4천억 규모인 걸 보면 1조 2천억 계약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때문에 로이반트에서도 인트롬바이오에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최근 기간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주가 방향을 보시면 크게 상승은 안 나오고 있지만 점진적인 우상향,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 1년대 매물인 224일선 근처에 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주가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정 주가선인 2만 원대까지는 굉장한 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임상 진행하는 게 결과들이 꾸준히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에서 흑사병 이슈가 있었잖아요. 흑사병도 어떻게 보면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항생제 때문에 흑사병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로 관련주도 엮이긴 했는데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주는 아니지만 안 그래도 박테리아 관련해서 항생제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제가 자신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유가 정말 좋아요. 오늘 같은 상승장에 지금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21선에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 13,500원 부근 지금 현재 굉장히 매수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난주에 코스닥 하락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조금 눌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오늘 수급이 일시적으로 약간 멈춰있을 뿐이지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15,000원, 17,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현재가 부근 13,500원 부근 강력 매수 추천드리고요. 1차 목표가로는 17,000원 부근 전 하락하기 전에 지지해줬던 17,000원 부근 이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일단 제시를 드리고요. 중장기 보유 시에는 그동안 하락했던 시점이 2만 5천원까지는 예상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내년을 농사 지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보유하시게 되면 수익을 극퇴하실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드리니까요. 단기 목표가, 중기 목표가 다 결정하셔서 투자에 임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드립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12,500원 제시들인데요. 현재의 추세를 보면 손절가를 깨기는 힘들 것 같도록 보여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점을 잘 다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말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급락이 나오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12,500원 구간, 이 구간을 무너지게 되면 내부적인 악재나 뭔가 수급적인 악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손절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슈퍼스타킹 종목 인트론 바이오 들고 오셨습니다. 현재가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2,500원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한실 스토킹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일단 양지수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육가증권 시장의 외국계 순매도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히 챙겨 보셔야겠고요. 끝까지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X1 구함 송기훈 전문가, 이재윤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